묘지를 향합니다 지금 마무리해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물하려고! 지금요 제가 왜 바물해야되냐 네 지금 시즌 매장으로 가거든요 이제 묘지를 파요 시즌을 들고 매장으로 갑니다 이제 묘지 해야죠 끄고 나서 배가서 한번 돌아주고 하시는게 조용히 내려가지 이제 묘지로 가야됩니다 자 경기 시작되죠 한골에 가요 한골에 자 경기 이제 시작되는데요 묘지로 갑니다 자 왼쪽에 형기차 와 기어미스 났어요 어 기어 기어 왜그러져 아 이게 일단은요 일단은 그 뭐지 왼쪽에 운구하시는 분이 시즌이 날 가기 싫다 그러니까 기어는 저작이 안된거였고 일단은 왼쪽에는 투르님은 700마력 오른쪽에는 이케아는 720마력입니다 약간 거리가 있죠 와 근데 학골에는요 근데 좀 아쉬워요 왜냐면요 여기는 솔직히 차량 아는것보다 실력이거든요 왜냐면은 트래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배 실력으로 따야되는데 둘러면 약간 못 미쳐요 이건 좀 제 변해입니다 어쩔도 없겠나 이거는 그렇다고 여기는 차량서럼도 가로뿐 아니에요 다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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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여기 주로가 뺏기면 안되죠 여기가 엄청 좋은 며짜리거든요 이거 지면은 여기서 이제 카이처 상주 활동 못해요 영업불가해요 카이처 상주 여기서 이제 영업 못해요 이제 이제 이케아 상주가 먹어요 아 거리가 줄어들질 않아요 점 50m 이후에 거리가 줄질 않아요 아아 아 안됩니다 이거 안돼요 네 아 아쉽습니다 이제 카이처 상주를 학굴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쉬워요